제가 뉴질랜드에서 신학 학사 공부를 할 때에 집과 학교 간의 거리가 조금 있어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신학교는 아니었는데요 식사도 제공을 해주고요 또 가격도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졸업을 할 때까지 잘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이제 기숙사 방이 조금 많이 남아있어서 이제 타 학교 비기독교인 학생들을 받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했지만 또 반면에 너무나도 친절하고 너무나도 착한 그런 다른 신학생들도 함께 이렇게 지냈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정말로 좋은 그런 기억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할 때에 제 바로 맞은편 방에 살고 있던 뉴질랜드 출신 백인 아저씨가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성함은 스티븐이라는 분이셨는데요 나이가 한 50이 다 되어 가시지만 그때 당시에 50 정도가 되어 가셨지만 독신으로서 학교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밟으시면서 기숙사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그분하고 이제 좀 가까워져 가지고 학업에 제가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제 삶에 고민이 좀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그분 방에 놀러가서요 이런저런 속 이야기를 터놓고요 했던 분인데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장난기가 많았던 분이셨고요 또 굉장히 유쾌한 그런 성격 덕분에 제가 이제 마음을 열고 다가가기가 비교적 쉬웠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루는 그분하고 이제 학업에 관한 이야기를 이런저런 걸 나누다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큰 가르침을 일깨워 주어 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그날 제게 한 말씀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뭐였냐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은 어떠한 책을 읽더라도 저자와 대화하는 것 같이 읽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특정한 책을 쓴 저자가 어떠한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 배경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책을 써내려갔는지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왜 이 저자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 고민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자와 상상 속에서 이미 저자가 이제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돌아가셨겠죠 이 저자와 상상 속에서 대화를 하면서 더욱더 풍성하게 책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그날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책을 읽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단 한 번도 책을 쓴 저자가 누구였으며 또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한 신앙서적을 읽으면서도 저는 이제 그저 그 책 내용이 나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지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지 저자가 이 책을 쓸 당시 배경을 조금이라도 고려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에 1차 독자들이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1차 독자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저 저와의 사이에 놓여 있는 이 간극을 줄여가면서 어떤 그런 저자와 대화하듯이 책을 읽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컨텐츠만 액면 그대로 흡수하려고 했던 그런 제 모습을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날 이후로 저는 어떤 책을 읽더라도 머릿속 한 켠에는 늘 저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한테 이렇게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저자는 이러한 형식으로 이러한 스타일로 글을 썼어야만 했나 혹은 왜 저자는 여기에 굳이 이 단어를 선택을 했어야만 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이 방법론이란 것은요 영어로는 메소돌로지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론이란 것은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읽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은요 우리가 일반 책을 대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할 때에도 정말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으려고만 하지 말고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대한 텍스트 뒤에나 텍스트 안에나 텍스트 아래에 숨겨져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역사적인 사회적인 아니면 종교적인 정보들을 고려를 해서 어떤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1세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나 신앙관을 그대로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공부를 해서 본문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 양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성경 공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께 이 성경 텍스트를 왜곡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치고요 또 문자적인 해석보다 조금 더 본문에 참 의미에 가까운 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 이 방법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마음 한 켠에 두고요 오늘 말씀을 풀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번 말씀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는 마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회당장 야이로에 관해 말씀을 전할 때 설명을 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요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 중간에 이 중간에 딱 이렇게 끼워져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어수선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는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겠지만 이 지난번 설교 때 이러한 독특한 샌드위치 구조를 마가가 채택한 것에는 명확한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는 무엇이죠 바로 어떠한 특정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마가가 이 테크닉을 사용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으로서 핸드폰으로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에 뭔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요 느낌표를 뭐 30개 맨 뒤에 뒤에다가 30개씩 붙인다거나 아니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과 같이 이 당시에 많은 저자들은 이런 샌드위치 기법을 만들어서 이 강조점을 부각시키곤 했다라고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요 어찌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보다 마가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에 가깝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가복음 1장부터 9장 앞부분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답을 바란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번째 부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부분인 9장 중간 부분부터 이제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자신한테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이 본문을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이제 너무나도 익히 들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아주 간략하게 정말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야이로의 청을 들어주러 지나가실 때 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아 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진 그런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자신의 믿음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긴 시간 동안 앓고 있었던 그 병이 기적적으로 그 순간 치유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에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안심시켜주는 장면을 끝으로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기승전결이 굉장히 명확한 전형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 구조를 띄고 있고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아 이 담대했던 이 담대한 이 여인처럼 이 예수님의 능력을 굳게 믿으면서 나아가야겠다 라고 우리는 늘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거 외에는 딱히 다른 적용 포인트를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이야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 본문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인의 믿음의 포인트를 맞추고 해석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요 우리는 이 저자의 의도에서 살짝 벗어난 것이 되고 맙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적용을 해도 말씀을 적용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세워 가시지만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최대한 텍스트를 왜곡하지 않고요 저자의 의도에 가깝게 나아가는 어떤 그런 훈련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만 할까요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제시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되셔야 올바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 혈로증 앓던 여인이 오늘의 주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조연일 뿐이지 절대로 주연이 될 수 없고요 또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께서 계셨던 사건 당시 상황을 들어가서요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엿주니 여러분 저는 이 구절에서 표현된 이 여인의 감정과 행동이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은 힌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이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 여러분 여인은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앞에서 재발절이며 엎드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굉장히 산적같이 생기시고 무섭게 생기시고 험상굳게 생기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바리세인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권위적으로 생겨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특정 대상에게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상대방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겼을 때 공포스러운 존재처럼 느껴질 때이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요 딱히 그렇게 공포스럽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어디를 가도 너무나도 젠틀하게 너무나도 나이스하게 이 불쌍한 사람들과 이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다정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여인이 공포심을 느낀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왜 여인은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예수님을 밀치거나 아니면 완력으로 붙잡아 세우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를 가한 것이 아닌데 그냥 예수님 옷자락 잠깐 이렇게 만진 것이 얼마나 큰 죄라고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떨면서 이렇게 엎드렸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요 사실 이 여인의 행위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유대교의 정결법 때문입니다 정결법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통독을 하면서 읽다 보면요 이야기 중심인 창세기와 추레굽기는 뭐 그럭저럭 잘 읽히는데 이 레위기부터 조금씩 좀 삐걱거리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뭔가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들 같고요 현대인의 삶과 우리 신앙에 전혀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만 같은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조금 흥미를 잃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빨리 찍고 여호수하로 넘어가야겠다라고 이렇게 막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요 이 신약 성경을 풀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왜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는지도 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5장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랫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결법에는 월경기간에는 정결법에 의해서 여성들의 월경기간에는 정결법에 의해서 그들은 부정하다 적어도 그 기간 동안에는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기시하고요 최대한 깨끗하고 정결하게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지는 것마다 부정해진다고 여겨졌으니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여성들도 한 달 안에 이제 며칠 동안은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했어야만 했는데 여러분 과연 열두 해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자궁에서 피를 흘리는 이 혈루증이란 병을 앓던 여인의 삶은 과연 어땠겠습니까 아마 매일매일이 고통과 외로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레비기 15장 2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 즉 보시다시피 이 유대인의 정결법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가혹한 법이 아닐 수 없었어요 너무 가혹한 거예요 아무것도 혹은 그 누구에게도 손을 뻗지 못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여인을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일파만파 퍼지고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만지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고요 외출도 거의 못했죠 못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는요 아직까지도 많은 학생들이 이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창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는 나이에 친구들과 어떤 관계 쌓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요 아직까지도 이 선 넘는 행동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학업에 너무나도 큰 지장이 생겨서 아직까지도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짧다면 짧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몇 년 동안 그러한 제한적인 삶을 살아도 우리 삶에 이렇게나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이보다 훨씬 더 제한적인 삶을 12년 동안 살아야만 했던 이 여인의 마음 상태와 이 여인의 정신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를 만지거나 누가 그를 만지기만 해도 이 부정해지는 몸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이 오늘 누구를 만지는 사건이 일어납니까 일반 사람도 아니고요 당시 가장 잘나가는 슈퍼스타 유대인 라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정말로 능력 있는 분이니까 아무도 모르게 몰래 가서 옷자락이라도 만져야겠다 사람들 사이에 껴서 몰래 만지면 아무도 모를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은 군중들 사이에 섞여서 예수님을 몰래 만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랜 병이 낫는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슈퍼스타 라삐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몰래 한 행동을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멈춰 세우고 자신의 옷을 만진 사람을 색출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정결법을 어기고 함부로 타인의 옷을 만졌다는 것이 발각이 되면 뼈도 못 추릴 것이 당연한데 라삐 예수님께서 자신의 은밀한 죄를 들춰내시려고 멈춰 서셨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 학생이 노느라 숙제를 안 했는데 다음날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할 때 서서히 밀려오는 그런 공포감과 같이 이 여인은 죄책감에 비롯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벌벌 떨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자백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5장 33절 말씀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인의 두려움이 이제 조금 더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사회는요 유대사회에서 이 여성들은요 굉장히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권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이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혈루증으로 인해서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고 또 여자의 몸으로 사회 하위층에 머물던 이 여인이 아무나 만진 것도 아니고 당시에 인기 가도를 달리던 이 라비 예수님을 만졌으니 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리고 이 두려움 때문에 엎드려서 이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구한 모습을 밀어봤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성경에 다 드러나지 않는 어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고대 유대인들의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면요 우리는 이 저자의 의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가의 초점은 혈루증 앓던 여인에 있던 것이 아니라 주연이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묵상하고 개인의 삶에 적용을 할 때 주로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믿음을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고요 나도 이 여인과 같은 굳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겠다라고 적용 포인트를 찾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핵심 포인트로 잡아서 우리 신앙에 적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는 우리가 저자의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범하는 오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가가 마치 여인의 믿음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읽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비롯한 다른 여러 본문들 이러한 해석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맹목적으로 이끌고 지나치게 비장한 신앙을 빚어내지는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게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성령님의 임재는 좀 뒤로하고 뭔가 무모함을 감수하고 뭔가 대박을 터뜨려야만 아 저 사람은 신앙이 좋아 라고 여기는 그런 불편함을 우리가 이런 데서 받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 유대정결법 및 여러 가지 당시 역사적 배경들을 조금 알아보면요 여인의 믿음이 조금 맹목적이고 조금 비이성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인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행동을 했었는지 우리가 쉽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여인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의 병이 낫는 것에만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나 공생의 사역에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심지어는요 같은 마을에 사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 또한 안중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혈루증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육체적 사회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전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유대교에서 중요시하는 십계명에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 또 이웃사랑 이런 것들은 전혀 없고요 오로지 자기 자신, 나, 나의 병이 낫기만을 바랬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시 주변 환경이 이 여인을 그런 자리로 내몰았던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때 참으로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느낌은 우리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2년 전쯤에 토론토의 한 목사님과 신학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겨서 서로의 견해를 조금 이렇게 나눈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저보다는 조금 더 진보적인 신학 성향을 가지고 계셔서 항상 어떤 그런 사회 정의 아니면 구제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저는 반대로 왜 그런지 몰라도 이웃을 돕는 것에 있어서는 막 그렇게 적극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 자신의 경건 아니면 내 자신의 거룩함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구제에 관한 주제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께 저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삶에 여유가 없고 제 걸 나눌 여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에 힘 써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저한테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당연히 해야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제 어려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이 너무 답답하게만 느껴졌고요 더 나아가서 짜증이 났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야 여유로우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죠? 라는 말이 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간신히 참아 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날 나눈 대화를 애써 무시하고요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던 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이후로 성령님께서는 그 목사님과의 대화를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맴돌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제 신앙을 돌아보고요 구제 없는 메마른 삶을 보면서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제가 겉으로는 강단에 서서 고상한 척 다하고 입에 바른 소리만 하지만 막상 내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나의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나 하나만 바라보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부터 어렵지만 저는 조금씩 제 삶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삶이 어려워지고 팍팍해질 때마다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의지적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면서 더 베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것 같습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극심한 고통 속에 오랜 기간 동안 머물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또 기어나오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코로나 때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나 하나 살기 힘들고 나 너무 스트레스 받고 내 가족 돌보기 힘든데 저기 누가 힘들어 하던 말던 내 알바 아니지 하고 외면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나, 나, 맞아 우리 가족, 나 나만 외치면서 자아에 함몰되어서 살아가게 되고요 고물가에 불경기가 겹쳐서 삶이 점점 어려워질 때 남들이, 나의 행동으로 인해 남들이 피해보던 말던 신경 쓰지 않고요 아, 나라도 살아야지 내가 죽겠는데 무슨 남이야 이런 생각을 품고 우리 살아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문제에 매어서 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요 이기적으로만 보이던 여인에게 우리는 절대로 돌을 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거스를 수 없는 죄성이라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부정한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졌을 때 아무런 티도 안 내고 그냥 가시던 길, 가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여인을 살리는 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부정한 여인의 손이 닿아서 예수님께서 부정하게 되고요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가던 모든 다른 사람들도 부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공공연히 알리게 되면요 이 여인은 정말 더 큰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굳이 멈춰서서 여인을 불러내신 이 예수님의 의도에 우리는 오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기적인 모습과는 반대로 자신이 부정하게 됨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인을 깨끗하게 하고 싶었다 여인을 구원하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이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이타성 즉 자기 비움은요 어디에서 또다시 확인이 되어집니까? 사실 예수님의 희생적 정신은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확인이 되어집니다 빌립보석 2장 7절에서 증거하는 것과 같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성육신 사건 또 예수님의 자기 희생 정신을 증거하고 있고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떡을 떼시며 그들을 부르심에도 이 예수님의 이타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어떤 사건들보다도 중요한 어찌 보면 자기 희생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이 있겠습니다 자신의 이타성에 정점을 찍으신 그 사건 피로 얼룩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온 인류로의 죄를 짊어지시고 숨을 거두신 그 십자가 사건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 안에 모든 어두움들이 거쳐내어진 그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한없는 자기 희생 정신을 대표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여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부정해질 수 있음에도 자기 자신을 혼쾌히 내어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 마가가 우리를 포함한 1차 청중들 모두를 15장에 나오는 궁극의 십자가 사건으로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인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죄성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물론 성화의 과정 안에 있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고 있지만 죄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를 해도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유혹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넘어지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삶이 조금 넉넉하고 조금 잘 풀리는 것 같으면요 지나치게 우쭐해져서 내 욕심 채우기에 급급하고요 반대로 삶이 팍팍해지고 어려움이 닥쳐오면요 나 하나 살겠다고 발버둥치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자기중심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우리에게 이런 자기중심적인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궁극적인 자기 희생을 보이심으로써 우리가 따라야 할 표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은혜라는 선물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요 자기 희생의 표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의 조연인 혈루증 앓던 여인을 닮아가려고 하면 안 되겠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벼랑 끝에 서 있던 여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요 또 그의 이타적인 모습을 닮아가려고 매일매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개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자기 희생 정신을 닮을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시고 주의까지 몇 가지 실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을 바로 받아서 성화의 과정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기 비움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나누었던 회당장 야이로도 그렇고요 오늘 나눈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렇고 둘 다 당시 배경을 고려를 해본다면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이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누명을 쓸 수 있는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을 포함하여서 주변 사람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었다고 문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예수님께서는 군중들 사이에 껴서 그들을 함께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을 향해 수군대지 않고요 오히려 자신의 지위나 평판을 내려놓고 기꺼이 낮아지셔서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 이타성을 강조하고 싶었던 마가는 이 5장의 큰 지면을 할애해서 샌드위치 기법을 써가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청중들에게 제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고요 이기심 가득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암담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묵상하고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서로 세워주고요 서로 보듬어주고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진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이 세상의 세속적 이치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는 없을지언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인 각자의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눈물로 얼룩지고 한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삶이 비로소 거룩해지고 새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진리를 마음으로 받고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삶을 표본으로 삼아 매일매일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기억하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죄에 물들어 나 하나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예수님의 자기 희생 정신을 늘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것을 내어놓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 힘들어져서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마음들이 생길 때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을 다잡아서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보금적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그러한 자기 부인을 통해 생길 수 있는 그런 눈물로 얼룩진 우리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실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타적인 모습을 닮아가려고 쉼없이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